저희 그러면 이제 인사도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쉽죠? 저희는 지금 너무 아쉬운데 딱 지금 딱 지금 나올 에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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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다 하는거 안가? 하는거 안가? 에이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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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희 저희 음영자답기 아예? 아 이래? 일부러 저희 네 무튼 여러분 저희가 어 에코롤 곡으로 저희 노래를 들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네? 여러분들 혹시 꿈디리 샤넬 아세요? 네! 어 꿈디리 샤넬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알아요! 아! 알아요? 저희가 앵콜곡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실 수 있는 꿈디리 샤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꿈디리 샤넬 원곡은 클론 선배님인데 저희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누군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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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근데 저희 개인소개도 알았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개인소개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아이의 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아이의 신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아이의 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브아이의 막내 모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누구라고요? 리브아이! 리브아이! 역시 여러분들 기억나? 그러면 저희 앵콜곡 바로 꿈디리 샤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호응해주세요 네! 예! 예! 네! 오우 예뻐! 예! 아잇!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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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